뭐라고? 장기요양등급 최하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 거기다가 매월 10년간 90만원 나오는 상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보험 제가급여하면 보호망인데요. 보호망이 지난 2년 전부터 치매보험 치약 안에 있는 제가급여죠.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치매나 알치아이머는 5등급 그리고 제 고객분들이 실제로 받은 분들 보면요. 관절수술이나 혹은 디스크 아니면 척추협착 이런 부분들로 정형외과 쪽으로 수술이나 진단을 받아서 진단서를 제출하니까 4등급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등급 65세 전에는 노인성 질환이죠. 21가지 특히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내열관 질환 아니면 치매 그리고 파킨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6개월 동안 호전되지 않으면 65세 전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기존에 거의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지금 제가급여 진단금 생활자금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야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호랑나미 한마리가 여기 애치생명에서 90만원 63세까지 90만원 생활자금이 나오는 제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급여 매우 내용은 좋아요. 가입도 하고 싶은데 가입한도가 적어서 2개 3개에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치아보험이나 혹은 다른 진단비처럼 4연선을 서로 막지 않았기 때문에 납입 여력이 되면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중복가입 중복 보장이 돼요. 하지만 2, 3개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한 상품으로 63세까지 제가급여 무려 90만원 나오는 미친 제가급여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63세까지 10년간 확정형으로 보장이 되는데요. 이 또한 장점이 큰 게 뭐냐면 95세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0세 때 예를 들어서 진단받으면 100세까지 10년간 확정지급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90만원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65세 이후로는 50만원 생활자금이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생활자금 또한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2등급이든 1등급이든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큰 장점은 뭐냐면 저 보험학이 얘기한 대로 제가급여 또한 시설급여도 같이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즘에 또 시설급여에 대해서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 매월 생활자금 50만원 혹은 90만원까지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그현재, H생명에 제가급여 무려 90만원 얼마라고요? 9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분은 여성분보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설계할 때 꿀팁은 30년나 90세나 95세 만기라면 납입기간을 길게 하면 월 보험료는 적게 납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납입 면제에 대해서 큰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험료 납입할 때는 천천히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고 보험금은 빨리 받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년 납입으로 길게 납입을 하시다가 중간에 장기요양 등급 최하 5등급만 받아도 차후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를 적게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20년보다 30년 납입으로 혹은 나이에 따라 틀린데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25년 납, 20년 납밖에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납입기간이 길게 보장기간도 길게 해서 일단은 차후의 생활자금도 길게 받으시고 또한 보험료도 적게 납입하시면서 납입 면제 받으시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 보험방이 이번 달 28일까지 엣지생명 호랑나비 생활자금 무려 업계 최대 금액이죠. 90만원까지 나오는 희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험방도 오늘 토요일이죠. 월와 수목 금금금 24시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험방이 성심껏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방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방의 한주평은요. 제가 급여 정말 최대의 역대급 90만원 한도는 2월 28일까지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